이거는 제가 가장 큰 변화인데 이 챌린지를 듣기 전에 제안서입니다. 훌륭합니다. 디자인도 멋지고 내용은 더 멋집니다.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제안서를 보내놓고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저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연히 하나도 안 됐고 캡처해서 넣은 거 사진은 어디서 따온 거 그리고 관련 강의 출강 이력인데 애니어 그룹이로 해놓고 어디 가서 사회 봤다 이런 거를 적어놓은 이런 제안서는 당연히 될 리가 없는데 제 성격상 포기하지 않고 아마 계속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챌린지를 듣고 강사님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깔끔해진 제안서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. 글씨도 이상해졌고 숫자도 좀 배열이 안 맞아요. 이게 지금은 보이는데 이거가 저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안서가 어떻게 됐을까요? 통과됐습니다.